안녕하세요. 산무위 애청자입니다. 저는 충남의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모두 보낸 후 다음 날이 쓸 연구작 평가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연구작이란 학원 선생님들이 입시 미술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각자 그린 그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저는 부담이 되어서 밤 10시부터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원 근처에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밤만 되면 안개가 굉장히 심하게 낍니다. 그날도 역시 안개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고 학원은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 다른 건물로 막혀 있어서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그 시간에 학원 교실에 있는 불 하나면 켜놓고 홀로 그림을 그리고 있자니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군요. 전 친한 친구 A에게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을 켜두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친세 한탄을 하고 있는데 A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근데 너 학원생이랑 같이 있으면서 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냐? 응? 뭔 소리고? 내가 혼자 있기 무서워서 전화했다고 했잖아. 지금 12시인데 애들이 어디 있노? 진작에 다 갔지? A의 말에 소름이 끼쳤던 저는 조금 짜증을 냈고 제 말에 A는 정말 혼자 있는 것이 맞냐고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서 그림을 그리던 연필을 내려두고 A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럼 애들 다 있는데 너랑 이렇게 전화하겠나? 무섭게 자꾸 왜 그러는데? 장난치지 마라. 야, 너 지금 당장 나가서 불 다 켜고 누구 있나 봐봐라. 빨리! 그런 다급한 A의 말에 저는 학원 로비와 다른 교실까지 모든 불을 켜고 학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다니까. 아니, 자꾸 왜 그러는데? 아까 말 잠깐 끊겼을 때 네 옆에서 분명히 목소리 들렀는데 어떤 여자애가 목소리 쫙 깔고는 아저씨, 여기서 뭐해요? 이건 뭐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는데 난 그래서 아직 학생 있는 줄 알고 왜 스피커폰으로 하냐고 했던 거다. 어? 야, 너 지금 당장 문 닫고 퍼뜩 집에 가라. 장난 그만해라. 내 이거 다 해야 갈 수 있다. 내 혼자 있으니까 무서우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제발 집에 좀 가라고. 집에 안 갈 거면 학원 주소라도 불러라. 통화 끊기거나 하면 바로 신고할게.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집으로 가라니까. 진짜 무슨 목소리 들었다고. 그렇게 A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고 저는 일단 그림을 마무리하기 위해 연필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편에 둔 그 연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전 그대로 짐을 싸서 학원 문을 닫고 A와 통화를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쌍무인인 방송도 못 듣고 너무 무서워서 바로 잠을 잤죠. 다행히도 연구작 평가를 무사히 마치고 전 그 일을 잊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A는 하루에 한 번씩 저에게 안부 전화까지 했습니다. 수업 도중에 학생들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주면 녀석들은 저를 비웃는 듯 깔깔대며 재미있어 했죠. 저 역시 같이 웃으면서 A가 잘못 들은 거라며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휴대폰을 보니 고등학교 친구 B에게서 부재중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했는데 신호가 가다 말고 자꾸만 끊기더군요. 그렇게 한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겨우 통화가 연결되었는데 전화를 받은 B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BMR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아니 뭐 좀 물어보려고 아까 전화했는데 어떤 여자가 봤더라고 근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뭐고 K전화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이러더만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 다시 전화해보니까 안 받길래 다른 친구한테 네 번호 맞냐고 확인까지 했다. 와 순간 소름이 확 돋는데 무서워서 네 전화 왔을 때 안 받았다이가 야 그 여자 뭐고 통화 내역을 확인해보니 B의 부재중 전화 한 통만이 남아있고 제가 B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없더군요. 어떤 여자의 낫고 느린 목소리 그것은 A가 저와 통화하며 들었던 그 목소리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수업이 끝이 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도 12시가 넘도록 학원에 남아있던 적이 없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한 달 동안 제 주머니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돈 나가는 일이 자꾸만 생겼습니다. 키우던 강아지 다리가 갑자기 부러져서 수술비로 100만원 렌터카를 주차하다가 뭔가에 이끌리듯 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수리비로 50만원이 훅 빠져나갔죠. 게다가 문자가 지워져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못해서 30만원 정도의 벌금도 내야 했습니다. 평소 이런 쪽으로 감이 좋은 친구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니 귀신이 저를 따라다녀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긴 거라 하더군요. 한 달이 지난 후로는 일에 집중하며 그 일을 많이 잊어버렸지만 전 아직까지도 12시 이후엔 학원이 있질 않습니다. 그 귀신이 저를 또다시 따라올지도 모르니까요. 귀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A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꺼내면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형도 모르겠는데 그 Heir은 무슨 일을emo한지 그 시각 지적이 이 시간에 용서하니까 그의 이모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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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